동초기구 뭐야 이거는 어? 어? 멀다 어? 하아 서쪽을 어? 어? 아아 전통 사명으로 막혀있다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돼 파카를 잡는가 마리아를 잡는가 그대들의 말이 옳다 아 파카린가 마야 마리아인가 그대들의 말을 따르겠소 파카리오 니게미라니 혀를 뽑아라 MS 으악 이 문명은 작전을 수정하겠소 아지텍 과에 일전이오 그 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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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약탈을 하겠소 자 우린 가자 아지텍과의 일전을 향해 가자 적은 아지텍 우리들의 의지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오 거비나 쏘이다 거비나 쏘 겁이 났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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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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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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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은 끝났다 6회차 들어갑니다 몬테주마 마치-aztec people, wandering nomads from the lost home in the north, who in the 12th century came to live in the Mesa Central, in the heart of what would come to be called, Mexico. Surrounded by many people, by the people. 여덟 자! 끝까지 쉿 쉿 쉿 ??? ㅎ 길 따라가면 돼 길 따라가면 돼 생전자 따윈 필요없어 대체 왜 왜 대체 왜 이동도 생략하겠다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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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아아씨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제 내정할게요 내정할게요 내정 흠 흠 7회차 들어갑니다 흠 흠 흠 이제 내정할게요 죄송합니다 흠 이제 내정할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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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못했어요 흠 사죄합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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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맞게 한 번 멋진 플레이 펼쳐 보겠습니다 흠 흠 흠 흠 다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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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면 더블! 가까우면 벙커링! 나이스 나이스 전쟁이다! 전쟁이다! 승나 전쟁밖에 안남았읍itat 전쟁만이 살 길예요 멀면 더블 가까우면 벙커링이 돼 가깝쏭 하나, 둘, 셋, 넷! 여기! 여기! 으아악! 이번에 새로운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둘, 셋, 셋 넷! ㄱㄱㄱㄱㄱㄱㄱㄱ Your Easy 야이 개세끼야 ose ios net 으아아아아아악 니 컷 튜어 흐흐흫 너 버텨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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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살아야한다 으흐 어찌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넥 가는 길이 노자 돈이라도 좀 보태주오 가는 길에 으으아악 으흐으으으으으흐하 전쟁 괜찮다 한 마리는 살렸다 이 야 갓개 갓개 전투하자 이제잉 알아서 살자잉 오 오 오 오 오 예 우려 내가 자유 으응 아 아 아 아 아 후 에이 에이 살아 돌아왔소 전쟁이요 살아 돌아왔소 아 아 후 에 에 나이스 으아 지금은 전쟁해야 될 때요 오우 노오 도망쳐 후 후 후 아 괜찮았어 오시오 기다려 오 깨프 아 아 아 아 으 아직 시간이 남아 있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 아 늦었다 내 의도를 알아차렸어 못 알아차렸다 아 아 아 어 종교관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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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이 말 이 말 이 말 이말 이 말 이 말 목장 으아 이제부터 전쟁을 준비한다 간다 간다 설탕을 사시게 해 아주 맛있는 설탕일세 좋아 가자 이곳에 멀티를 하면 돼 이곳에 바로 이곳이야 가자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아 전쟁을 해야돼 나는 지금 전쟁을 해야돼 안돼 이새끼들 아니 된다 막아라 아니 된다 샤카 아니 된다 안된다 개똥같은곳에 멀틀했네 이씨 나이스 야 이제 평일패 일꾼 충분해 일꾼 완전 충분해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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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는 원래 잘 안사주는데 도구사하쇼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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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지금 뭐한거야 나 지금 뭐한거니 말을 왜 바로해 멍청아 일꾼 3할 오 다행이다 줄로창병이 여기 왜 나올까요 줄로창병이 여기 왜 있을까요 거기서 뭐하는 중일까요 대체 그렇다면 설마 설마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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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타일을 구매해야오 욕헛바라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니 된다 이놈아 아 궁전차가 왜 이말 궁전차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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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나이스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불행하다 아니 이게 무슨 오이없는 대체 불행하다 야 야 불행이 풀릴 생각을 하네 자 뭐라도 좀 뭐라도 좀 제발 80일터는 대체 뭐야 이거는 제발 벌어들이는 돈이 없어 벌어들이는 돈이 없어 가난해 으악 우와 행동력이 강을 건너갖고 행동력이 소진이 되어버렸네 아씨 이거 대체 어찌하란 말인가 이걸 파괴하면 난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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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 이 본능이야 이게 근데...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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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이.. 깨 와아아아 마이너스 8원이라니 아이 벌써 인구 페널티가 와아아아아아이 벌써 페널티가 잡힌단 말인가 잉아 아메아메 아이오오 오이하여 오이하여 벌써 페널티에 잡힌단 말이오 어디서부터 잘못된단 말인가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전쟁에는 막대한 돈이 드는 법 돌아갈 길은 없다 하지만 대상은 있다 오우씨 왜 안보이냐 아아 1원만 주세요 누나아 누나 4원까지 줄였습니다 적자를 샤카욕있네 커벡밍 걍 세А 저도 샤카욕 뿌윽 히어욕 흑 쨍 쨍 쨍 쨍 잡았다. 아니야 이건 죽는다. 척자는 어째 어떻게 잡는단 말이오? 척자를 어떻게 잡는단 말이오? 척자를 잡을 방법을 알려주시오. 척자국史 저거 전쟁을 내가 수락하지 않으면 저거 나한테 쳐들어오거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내가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까메아메아 트님 이혼까지 줄였다 뭐야 왜 나 지금 전쟁중인거 안보임? 부족해 병력이 부족해 아 또 족자야 일단 설탕을 판다 안녕